안녕하세요 트랙 A 모든 사람의 가능성을 높이는 교육 세션 이름은 개인 역량 발현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는 주제로 오늘 같이 함께하는 지금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성유선입니다 오늘이 11월 7일이고 D-Day 마이너스 6, 7인가요? 다음 주 이 날이 수능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떨리는 상황이 있는데 막상 이런 데 나와서 사회까지 보니까 더 긴장됩니다 지진이 제발 안 일어났으면 더 좋겠고요 여하튼 이런 시간 안에 여러분들 많이 모시고 세션 진행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세션의 발표자는 세 분이시고요 세 분에게 각각 주어진 시간이 20분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시작해서 세 분의 발표 60분 듣고요 30분 시간에서 한 15분 정도는 같이 토론 같이 공동된 얘기 좀 나누고 여러분들 등록할 때 받았던 문자 메시지에 링크를 연결하면 바로 질문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시 한 15분부터 한 15분 동안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을 모아서 발표자들과 함께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0분씩 할애 되어 있지만은 조금 더 짧게 해주셔도 뒤에 많은 시간들 우리가 확보할 수 있으니까 더 좋기도 한데 20분은 안 넘도록 제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2시 반 이후에는 저희들이 기다리는 식사시간이기 때문에 절대 12시 반을 오버하지 않도록 제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표자 세 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재직하고 계신 홍원표 교수님이십니다 해외에서 두 분을 초빙했는데요 첫 번째 제주도 대전고 교장선생님이신 우오키 교장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오신 킴벌리 다우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면 먼저 홍원표 교수님부터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홍원표 라고 합니다 연세대학교의 학생들에게 교육과정하고 수업 쪽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세션의 발표를 영어로 해야 되는 줄 알고 굉장히 열심히 영어로 준비를 어젯밤에 사실은 잠도 못 자고 했는데 한국 분들 대부분이시고 또 통역하시는 분이 뒤에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또 우리 한국이고 우리나라 말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외국 분들께는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을 살려줄 수 있는 교육과정과 수업을 주제로 발표를 제가 준비를 했고 제목을 제가 너무 좀 길게 롱전이니까 이게 긴 여행인데 20분 안에 발표를 굉장히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고정황제가 1895년도에 발표했던 교육 측서입니다 95년 되면 94년도에 가보개혁이 있었으니까 그 후속지 중의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고정황제의 측서를 보면 사실은 제가 영어로 번역을 했지만 한국말로 보면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과정의 개혁 방안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부국 강병하는 다른 나라를 봤더니 다 교육이 잘 되고 있더라 그 교육이 잘 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 덕, 체를 골고루 살려주는 교육과정의 힘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한국 표현으로 하면 헛된 지식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지식을 버리고 실용적인 지식을 끌치하라고 사실은 권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부터, 근대 초기부터 우리나라의 서양 스타일의 근대적인 교육과정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이미 사실은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잘 아시다시피 불행하게도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또 우리 한국 6.25전쟁을 거치면서 모든 것이 파괴되고 또 근대화를 사실은 하려는 노력들이 멈출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본격적인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근대 교육과정 체제가 도입된 것은 전쟁 후인 1955년입니다 그 전에 일태면 처음으로 초등교육이 의무화됐으니까 아마 의무교육 제도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교육과정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55년이라는 그 시기를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전쟁이 끝난 시기이기도 하고 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처음부터 우리는 다양성과 자율성과 지역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어떤 국가적인 통일과 어떤 단합과 어떤 전국적인 표준이 좀 더 중요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공통성과 어떤 이런 표준 혹은 효과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육과정을 다루어오는 기본적인 방향이 이때부터 아마 성립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에 쭉 7차 교육과정까지 주기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어 왔고 우리가 1992년도에 7차 교육과정이 아마 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년대 초중반까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면 권위적인 정보가 있었고 권위적인 정보 시절 하에서 학교 교육과정에 대부분 중요한 것들도 사실은 중요한 측면들 어떤 과목을 어떤 학년에 무슨 내용으로 몇 시간을 배울 건지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사실은 중앙정부의 지침을 통해서 관리가 되어 왔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상당히 중앙 집중적이고 세계적으로 상당히 강한 표준화된 교육과정 체제를 운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좀 슬라이드를 일부 조정을 하긴 했지만 다른 나라들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주의들 굉장히 부러워하세요 사실 제가 중국 학생들이 이제 대학원생이 몇 명 있는데 그 학생들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중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 살고 서울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늘 표정이 심각하냐 늘 불만스러워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지만 다른 나라를 볼 때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가볼 때마다 특히 우리나라 공공서비스는 정말 세계 최고입니다 너무나 저렴한 가격에 정말 좋은 제도를 갖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 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교육주들 부러워하세요 심지어 제가 핀란드하고 스웨덴 학교에 갔을 때도 그 교정 선생님들이 제가 핀란드 교육을 배우러 왔다고 하니까 뭐하러 이 먼 길을 오셨냐고 다음에 제가 꼭 가겠다고 거기 계시라고 사실은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자주 언급되는 거죠 뭐 피사 결과하고 이건 뭐 제가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그 흥미 있는 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퍼플라인이죠 이 보라색이 평균입니다 보라색이 평균이고 대충 한국 사람들은 훨씬 위에 있는 거죠 이 빨간색이 미국입니다 미국 학생들의 피사, 에버리지인데 메스는 평균으로도 훨씬 좀 아래에 있고 리딩이나 사이언스가 약간 위에 있는 정도죠 사실은 이 표를 좀 먼저 보시죠 전 세계 200개 대학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꼭 글로벌 랭킹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200개의 좋다고 하는 대학들의 국가별 분포입니다 미국이 77개가 이제 미국에 위치를 하고 있고 영국이 31개입니다 뭐 이렇게 네덜란드, 독일 쭉 내려오죠 한국은 그래도 4개의 대학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77개를 갖고 있고 우리는 4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7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국가별로 노벨 수상자들의 분포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죠 우리나라는 한 분이 이제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미스매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어젯밤에 제 나름대로 구원을 해본 건데 이게 휴먼 리소스 포럼이기도 하니까 인적 자원 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학습 곡선이란 걸 우리가 평생을 그려본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이런 모습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산악 마운틴 모양이죠 특히 여러분들 골든벨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요 정말 워킹 딕셔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세대 집단을 꼽으라면 저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일 것 같아요 그때가 전성기입니다 그때 조금씩 이제 디클라인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은 지병들도 많습니다 충동증, 허리 삐어오는 애들, 만성적인 두통 많아요 1학년, 2학년 좀 놀다가 바로 취직 준비를 사실은 해야 되고 교육 경쟁력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는 중고등학교가 최고고 그 뒤부터 조금 내리막길을 사실은 걷고 있는 거죠 반면에 아마 이런 모습도 가능하겠죠 초중등 교육은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고등교육 이상으로 갈수록 국가의 교육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고 제가 알기로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아마 이런 모습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은 OECD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피사 테스트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를 알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IQ 랭킹은 있습니다 국가별로 우리나라가 2등, 3등쯤 되고 이스라엘은 스물 몇 번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Q로 볼 때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훨씬 똑똑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까지가 전성기고 그 다음은 계속 내리막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피사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다 성인들이 대부분 앉아계신데 그걸 자랑스러워해야 될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학생들에게 미안해하고 그렇죠? 조금 더 그 학생들에게 시간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정말 우리가 그 학생들을 닥달을 하고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해서 이 정도 성질을 학생들이 거두어 왔는데 과연 우리가 이걸 자랑스러워하고 이런 교육제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가 사실 우리 어른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나 학교 교육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특히 교육의 맥락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제가 영국이나 다른 나라를 가볼 때도 4차 산업혁명은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게 특히 교육의 맥락에서 접목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사실은 주목되는 건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인공지능, 기계가 인간의 신체적 기능을 보완하는 단계를 넘어서 지적인 단계, 심지어 정서적인 단계까지 보완할 수 있을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불교에서 컨퍼런스를 하는데요 불교에서 AI, 인공지능도 해탈할 수 있는가 라는 게 컨퍼런스의 주제였다는 겁니다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정서적이거나 심리적인 기능까지 대체를 한다면 고용이 없는 성장이 이어지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여가시간이요 평균 여가시간이 로마의 귀족들보다 많답니다 평균적으로 남는 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지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에 일을 하는데 목숨을 걸 게 아니고 결국에 남는 시간인데 기본적인 생존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걸 준비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OECD 2030이라는 프로젝트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좀 복잡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영양기반 교육과정이라는 말을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화두 중요한 하나입니다 영양기반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확대되는 데는 OECD의 대세컷 프로젝트라는 게 2000년대 초반에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업데이트 버전이 OECD 2030 프로젝트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육의 모습이라든가 교육과정 개정 같은 것들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 표가에서 OECD 2030에서 제시하는 미래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입니다 제가 다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의 주체성, Student Agency가 되게 강조된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hoice, Transferability 그러니까 전의 가능성이라든가 학생의 선택과 자발성과 적극성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사실은 최근에 상당히는 발빠르게 움직여 왔습니다 이런 이제 글로벌 트렌드나 미래 사회의 변화에 맞게 그 학교 교육과정을 바꾸려고 노력들을 많이 해왔고 뭐 사실 긴 역사가 있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그 중학교 자유학기 제도가 있죠 2014년부터인가 시범 도입이 돼서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돼서 적용이 되고 있고 중학교의 한 학기죠 혹은 한 학년 동안 지필시험이 없습니다 지필시험이 없고 중학보다 기말고사 없고 학생들이 진로 탐색이나 아니면 체험활동이나 동아이 활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꿈과 재능과 가능성을 탐색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부 수업을 이제 영어로 하고 있는데 그 학부 수업에 독일 학생도 있고 벨기에 학생도 있고 중국 학생도 있고 미국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을 데리고 사실 일전에 우리나라 중학교를 갔어요 중학교를 가서 자유학기를 사실은 체험하는 이제 보여주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학생들이 굉장히 놀라웁니다 굉장히 놀라는 게 뭐냐면 학교 특히 이제 카페테리아 가보고 너무 멋있다고 이제 놀라고 그 다음에 자유학기 위클래스라든가 그 자유학기 시설들 같은 것들을 보면 굉장히 놀라는 게 첫 번째 놀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공짜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굉장히 비싼 사례박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와 이게 공짜냐고 너무 사실은 벨기에 학생, 독일 학생 다 막 깜짝 놀라는 걸 사실은 봤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는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고 중학교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세계적인 수준을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충분히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사실 약간 블랙홀이죠 이게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요즘 선진국 WTO에서도 중진국 지위를 탈피했다고 하지만 상당히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좀 계산을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이제 후진적인 약간 언더 디벨롭트 에리아가 고등학교가 아닌가 싶은데 7차 교육과정부터 2009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또 2015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개혁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아마 그 최근에 정말 담대한 플랜이 그 학점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고교 학점제인데요 이거 크레딧 베이스틱 시스템이라고 번역을 할 수밖에 없지만 미국분들, 모르겠지만 이따가 우리 킴벌리 다오 선생님께서 혹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미국분들에게 학점제라는 말을 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그게 뭐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당연시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학점제라는 게 뭔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점제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그 사람들에게는 어색한 일이지만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참고로 제가 미국 사람들 공부하고 이렇게 미국 친구들 만나고 갈 때 한국 사람들 쌍꺼풀 수술한다고 얘기를 하면 그 쌍꺼풀이 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쌍꺼풀이란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있겠죠 있지만 너무나 안 쓰기 때문에 너무나 안 쓰기 때문에 사실 쌍꺼풀이라는 걸 전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이게 그분들에게는 너무 일상적인 생활이지만 우리는 새로운 제도로 도입을 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점제의 몇 가지 모습들이 있죠 선택과목 다양화가 아마 첫 번째 조건일 거고 두 번째로 뭐냐면 스튜렌드 에이전시라는 입장에서 보면 학생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 역량을 길러줘야 되는 거죠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재능과 진로와 적성에 맞도록 최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택의 사회학이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하면 돈을 만 원 주고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라고 할 때 그래도 엄마 아빠가 영양에 관심이 있고 좀 엄마 아빠랑 시간도 보내고 뭔가 컬처럴 케이프터를 배운 애들은 균형 있게 먹겠죠 그렇지 않은 애들은 맨날 피자 사 먹고 햄버거 사 먹고 더 뚱뚱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의 질이 학생의 사회경제 배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 불평등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학점제의 또 다른 요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패스 페일입니다 그 패스 페일이 무슨 뜻이냐면 학점을 우리가 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학점을 딴다는 말은 뭐냐면 그 수업에서 요구하는 최소 성취기준을 달성을 해서 내가 패스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F는 낙제고 D를 맞아야지 C를 맞아야지 이 틈은 그게 3학점으로 인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가 제일 쉬운 나라입니다 사실 다른 나라들은요 고등학교도 학위라고 합니다 디플로마라는 말을 쓰죠 디플로마라는 말을 쓰고 이 디플로마를 사실은 취득하지 못하면 그냥 리빙 서티피켓만 받습니다 그건 뭐냐면 수료증이에요 고등학교 수료증만 받고 졸업을 못해서 나중에 장가갈 때 다시 와가지고 수업 듣고 졸업장 받아가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출석만 하면 학점을 줍니다 그렇죠? 0점을 맞아도 학년이 올라가고 졸업을 하는 거죠 심지어 학교 담벼락 도장만 이렇게 찍고 가도 그렇죠? 출석 일수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졸업을 하는 거죠 학점제가 되면 학점을 따야 되기 때문에 학점별로 요구하는 최소 성취기준을 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창문성이 커지는 거예요 사실은 학점제를 하면 선택과목 다양화 플러스 학생의 수업 책무성이 커지는 겁니다 너 수업 못해? 수업 참여 안 해? 그러면 지금은 다 자도 그렇죠? 선생님들이 학생을 어떻게 생각하면 불이익을 줄 방법이 없는 거죠 성적이 낮게 주더라도 그 학생을 졸업하는데 하면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냥 낙제를 하게 되면 졸업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상당히는 학생이 열심히 수업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따라야 되는 제도가 학점제인데 여기서 사실은 아마 우리 원장님이나 다른 분들의 고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고등학교 시행들께서 낙제를 줄 수 있는 학생들에게 지금도 여러 가지 학교폭력이나 여러 가지 학교에 대해서 불만들도 많으시고 민원들도 굉장히 많이 제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낙제를 받는 순간에 그걸 받아들인 학생이나 학부모는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상당히 이제 좀 어떤 식으로 학점제가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학생평가 이제 시간이 뒤에 대해서 만지 말고 가면 우리가 지금도 또다시일 테면 여러 가지 좀 현장을 뒤흔들 수 있는 변화들이 막 시도가 되고 있고 수시, 정시의 비율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혼란이 또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들이 우리 교육과정이 학생 중심에 수업과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그냥 시간을 0초가 딱 되니까 다 끝내버리시네요 할 얘기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롱전이 긴 여행을 굉장히 짧게 지금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얘기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이를테면 고등학생들의 학습 역량이 성인사회까지 얼마나 지속되도록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핵심이 뭘까 여러 가지 지적 중에서 핵심이 고교 학점제에 대한 얘기와 학생 선택권, 책무성에 대한 얘기도 했고 평가제도 아마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을 텐데요 특목고, 자사고에 대한 일반고 전환에 대한 발표 이런 것들도 2028년도 고교 학점제가 안착이 되려면 고등학교 체제가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사실 고등학교 학점제에 대한 어전대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거 되겠느냐라고 하는 매우 비관적인 생각을 했던 것은 수많은 걸림돌이 많아서 그렇기도 했는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 핵심 역량을 가르치고 또 학습을 통해서 자기의 진로와 적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 체제로 가려면 그런 하나하나의 장애물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에 대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학교 현장에 계시는 우옥희 교장 선생님이 좀 더 고등학교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학생 중심의 또 학생 선택권 강화에 대한 사례와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교 학점제 연구학교 2년 차인 제주대전고등학교 교장 우옥희입니다 오늘 발표는 고교 학점제를 위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럼 현장에서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단위제 그리고 학년제 학점제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고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 운영 사례를 통해서 고교 학점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제안점을 몇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2025년 고교 학점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을까요?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2차 교육과정 1963년에 단위제를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단위제는 학생 과목 선택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 단위제 실시가 곤란할 경우 학년제를 병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교육과정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에 우리나라 공식 문서의 학점제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외고, 자사고의 입시과열, 사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점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의 진행사항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지능정보와 사회에 대비한 교육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현재 우리의 교육은 학년제에 경직된 교육과정과 선택과목의 부족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교육이 불가능하니 학점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 공략이 되어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단위제와 학년제라고 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주된 차이는 그렇습니다 과목 선택권이 학교에 있는가, 학생에게 있는가 그리고 과목 낙제인가, 유급인가의 차이죠 다시 말하면 학년제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3년 동안 이수해야 될 과목의 양을 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전제로 해서 해당 과목이 낙제가 되면 그 과목만 다시 이수하면 됩니다 그러나 학년제라고 하는 것은 학년별로 이수해야 되는 학습의 양이기 때문에 한 과목이라도 낙제를 하게 되면 전학년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해야 되죠 선택권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을까요? 말씀을 드리자면 단위제의 틀을 쓴 학년제라고 할까요? 아까 우리 호은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진급 규정이라고 하는 건 출석일수의 3분의 1라는 규정밖에 없습니다 단위제라고 하는 것은 단위제라고 하는 것은 현재 학년제의 틀 안에서 학년제의 틀 안에서 학년별로 이수해야 되는 수업의 양을 표시하는 명목상의 기준일 뿐이죠 다시 말하면 단위제로서의 그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 단위제와 학년제에 대한 규정마저 교육과정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만 1단위에 대한 규정만 남아있을 뿐이죠 그러면 단위제와 학점제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관계인가? 단위제는 과목 선택권을 전제로 해서 수업의 양을 측정하는 양적 기준이라면 학점제는 학점을 취득하기 위한 질적 요건이 가미된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단위제와 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고교학점제를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하면 그 기준에 달했을 때 졸업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규정을 한다면 현재 학점 취득과 관련된 질적 요건은 국가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들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에 기반을 둔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제안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학교의 운영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학교는 농어촌에 소재하는 한 학년 내학급 기준의 100명 정도입니다 아주 소규모 학교이면서 일반고입니다 학교당 학생 수는 약 22명 정도 되고요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9.5명 약 10명 정도 됩니다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여권 분석이 가장 중요하겠죠 학생들은 읍지역의 학교이기 때문에 중학교 내신 성적 격차가 아주 심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에서부터 100%까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요 작년과 원래 우리가 고교학점제를 연구하면서 학생들의 진로 희망을 받아보니까 예체능 계열 희망자가 25%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문의과 과정만 개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학교이다 보니까 선생님 수가 적어서 1인당 다 과목 지도가 불가피했고요 시설 여건에서는 학급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교실 여유는 조금 있다고 치지만 그래도 실험실이라든지 전문교과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는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3학년인 경우에는 이천구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연구 대상이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인 경우에는 학생 선택과 학교 지정이 거의 반반 정도 됩니다 이 학생들의 학생 선택과목인 경우에 학년 학기별 편제를 보시면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부터는 현재 1, 2학년 학생들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선택과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 편제에 있어서 현재 일반고의 보통교과는 100개 교과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학교 2학년 학생들은 113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고 1학년은 120과목입니다 지금 현재 3학년은 48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어서 3학년과 현재 1, 2학년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하면서는 과목이 거의 두세 배가 많이 개설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 영역별로도 보면 구경수는 사실 별 차가 없습니다 선택과목, 제2외국어, 예체능과목, 교양 부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120개 과목 정도 되는데 학생들이 한 사람이 수강하는 과목 수는 얼마나 되는가 사실 연구학교 이전과 지금의 과목 수에는 별 차가 없습니다 41과목 정도 학생들이 3년 동안 이수를 하는데요 차이는 학생 선택에 있습니다 현재 연구학교 이후에 고등학교 2학년은 41개 과목 중에 20과목을 학생들이 개인에 맞게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3학년 학생들은 경우에는 7과목, 4과목이지만 실제로 학생 선택이 완전히 보장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독서와 장문이라고 하는 두 개의 과목이 선택이 되면 독서가 3학급, 장문이 1학급이면 많이 선택한 1학급으로 몰아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학생의 완전한 선택은 보장이 안 되는 거죠 다만 제2외국어 정도 보장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연구학교이기 때문에 그럼 다른 학교의 관계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읍지역에 우리 학교 규모 그리고 우리 학교보다 훨씬 학생 수가 많은 학교 시지역의 대규모 학교와 비교를 해보면 학생 선택과 학교 지정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5 개정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학교 개설하는 과목소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현재 113개 과목을 개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편제표상에서 아까 말 지나왔습니다마는 전문교과 1은 학생들이 심화 과목이거든요 특목고에서 개설하는 그리고 전문교과 2는 취미나 진로와 관련된 특성화 학과에서 개설할 수 있는 과목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학교가 특징적인 부분을 나타내고 있고 교과 영역별로도 보시면 상당한 차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술 체육 교양 부분에서 우리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표인데요 우리 학급은 한 학년 내 학급인데 지금 시 타임을 예로 들어보시면 7개 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4개의 교실만 있으면 되지만 이 수업 시간에는 7개의 공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대부분 이런 선택 과목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블럭타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데 과연 어려움이 없었을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 때까지에는 교사의 역량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선생님들의 어떤 협력적인 문화가 교육과정을 만들어내죠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입학도 하기 전에 3년 동안 이수해야 될 교육과정 편성표를 제시합니다 입학할 학생들의 분석도 없이요 그러나 지금은 학생과 교사의 그런 분석에 의해서 해마다 끊임없이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공감대 형성과 협력적인 학교 문화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학교는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를 정리화 시켰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의 협력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선생님들이 어떤 합의를 해주셨냐면 한 선생님이 전국 내에서 세 과목까지는 담당할 수 있다는 합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합의가 있었기에 이 많은 과목을 소규모 학교에서 개설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문제입니다 정말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진로 상담 교사나 담임 선생님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학생 상담을 하고 안내도 하고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맞는 과목 선택 안내서도 만들어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앞서 말씀드렸던 학력에 대한 부분 학력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중학교 내신 성적과 비교를 해보면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없어요 네가 좋아하는 게 뭐야? 글쎄요 없어요 이런 학생들을 데리고 진로를 선택하고 20개의 과목을 선택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방과 후에 화요일과 목요일에 1대1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 학생들이 방과 후 프로그램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진로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모님이죠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내 아이가 과연 대학 진학에 불이익은 없을까? 그리고 국가는 이 정책을 정말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나 올해 지난 9월 달에 한 학부모님하고 인터뷰 과정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다 보니까 굉장히 심화적으로 공부를 해나가고 전에는 참고서 외에는 별로 책 사달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관련 서적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책을 사달라는 것을 보고 부모님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참 좋은 제도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설 부분이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는 유휴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재구조화에 중점을 두어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이런 시설의 보완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을 지난 1년 동안 정말 선생님들이 열심히 운영을 하고 평가를 하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학생들에게 우선 물어봤더니 과목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처음엔 되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진짜 쉬운 과목 위주로 선택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진로와 대입과 관련된 이런 과목을 선택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너희들이 과목을 선택하거나 진로 결정을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담임이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앞으로 만약 고교학점제가 적용이 된다면 담임의 역할이 분명히 바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들의 진로 선택과 안내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선생님들께 여쭤봤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힘들기는 하지만 정말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이 향상되었다고 답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주당 수업 시수를 줄여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바로 이전 세션에서 들었는데 프랑스는 학생 수는 줄지만 교사 수는 늘고 있다는 말에 정말 설깃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고교학점제를 시행을 하면서 줄일 게 아니라 선생님 1인당 수업 시수를 그냥 양쪽으로 볼 게 아니라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우리 학교의 사례를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교학점제연구학교 2년 과정을 통해서 사실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나아가서는 학생 맞춤형 교육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진로 선택이나 과목 선택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택 과목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어렵죠 뿐만 아니라 180단위, 교과 이수 단위, 180단위의 41개 과목 중에 41개 과목 이수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 중에 20개 과목을 자신에 맞게 선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 있어서는 우리처럼 소규모 학교인 경우에는 전국 내에서 한 선생님이 적어도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대입과 연관해서 학생부 기록이라든지 평가라든지 부과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적용된다면 그야말로 학점 취득과 관련해서 과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이수시킬 것인가 어떤 과목은 대체이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지금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을 해서 다과목 지도 선생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내지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 안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연구를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이런 제안도 해보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이요 우리 학교도 보면 선택 과목이 모두 4단위입니다 1년 동안 68시간인데 거기서 시험시간 빼고 이렇게 되면 과연 이 68시간을 가지고 한 과목을 이수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과목에 깊이 있는 공부가 과연 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현재 50분 기준 17회라는 기준보다 좀 더 널 1년 단위 정도로 크게 확장해보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카네기 단위에서 1학점을 120시간 기준 물론 주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그렇게 보는 것이나 IBDP에서 스탠다드 레벨에 150시간 하이어레벨 시간에 240시간을 하는 걸 비교해 본다면 우리들의 교과목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나가면 어쨌든 이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유연한 교원 배치 제도가 연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학생의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 진로 결정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진로를 결정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과목 선택이 먼저인가 진로가 먼저인가라는 부분은 정말 고민을 볼 필요가 있죠 그럼 이거를 다 방면에서 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안내하고 같이 가야 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지금 우리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도입이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에만 학점제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관된 연계해서 교육과정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를 했는데 좀 더 크게 쓰고 싶은 심장입니다 확대하고 싶은 심장이에요 왜냐하면 고교학점제가 이제 막 우리처럼 연구학교 2년 차입니다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는 대입과 평가 방안이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려도 많습니다 그리고 연구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교장으로서는 이 아이들이 내년 대입,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이 안 된다고 학점제 도입을 얘기를 했다면 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는 방안이 꼭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덧붙이고요 우리 학교의 학생과 선생님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그래머를 꿈꾸고 있는 대전고 1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프로그래머가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3학년 때 어느 학교로 진학을 할지 고민을 하다가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대전고가 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는 말을 듣고 제 과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매력에 끌려서 대전고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학년 때 제 과목을 스스로 정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선생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많은 상담을 통해서 제 프로그래머라는 꿈에 대한 확신은 커져갖고 그렇게 과목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권리 중 하나가 수업 개설권입니다 선생님들은 과목별 협의를 통해 원하는 수업을 개설합니다 과목의 교육 내용, 대학 진학에 필요한 과목도 고려하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의 수준, 흥미,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과목을 개설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학교만의 교육과정이 만들어집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개설된 과목 중에서 자신이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고 자기만의 시간표를 만듭니다 처음에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제가 원하는 수업 제가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와 같이 저의 초점이 있었다면 수업을 진행하는 현재에는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수업과 같이 학생의 포인트를 두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수업을 듣게 됨으로써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합니다 저는 그런 학생들이 누구보다 기특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와 성장을 위해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교학점제를 통해 저와 학생들은 이렇게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생에게 초점이 되어 있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만을 주장을 하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보면 우리 선생님들에게 과목 개설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보시면 한 번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면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갑니다 제가 만약 사회 선생님이라고 하면 경제를 가르치고 싶은데 그 학교에 경제 과목이 없다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이 그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싶은 과목도 개설할 수 있고 그래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선생님에게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그런 학교 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여기 와 계신 분들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으니까 발표에 대해서 공감이 덜할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 경험을 기초로 지금 계속 그 구조와 틀이 벌써 박혀 있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자기가 듣기 싫은 과목 또 자기의 관심도 없는 과목 또 앞으로 살아가는데 별로 의미 없는 과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선택을 학생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나간다 무한정 무슨 카페테리아처럼 많은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핵심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들을 계속 늘려 나감으로써 진로 적성에 맞는 정말 앞서 홍은표 교수님도 얘기했고 또 그전 세션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선택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 이게 지금 고교학점제의 기본 틀입니다 작년부터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가 들어와 있고요 교육개발원에서 시설과 교원 인사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한국지급능력개발원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계고등학교, 마이스트고등학교를 담당해서 영역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마이스트고등학교의 고등학교 학점제가 본격 시도되고 2028년도에 25년도부터 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바로 적용되는 그런 구조로 계속 예고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예민한 고등학교 단계에서 특히 입시제도 대입에 관련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친화성이 있도록 해줄 것인가 그게 성공의 관건이 될 수 있다 교원의 자격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고요 굉장히 어쩌면 고등학교 교육의 혁명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재 지금 연구시범학교로서의 그 사례를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발표는 킴벌리 다우 선생님이 미국의 사례들이나 또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들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 great job it's very nice to meet you it's very nice to be here I'm Kimberly Dow I am the head of middle and upper school at Khan Lab School which is based in Mountain View, California and Khan Lab School is really part of a much larger movement of schools in the U.S. who are really beginning to think about what the K-12 experience can look like so some of the things that you may hear today may sound a little bit radical but I'm hoping that there are one or two things that maybe you can take away that will be ideas that maybe you can use in your schools so as I said, Khan Lab School is located in Mountain View, California we're about five or six miles down the road from Stanford University we're over the hill from Google we are walking distance to the Mountain View train station and we are downstairs from Khan Academy the school itself is about six years old but the high school is only going into its third year so it is very much a startup school we have about 175 students it is co-ed and we like to say that it is a private school with a public purpose and so we really are trying to get better at sharing the kinds of things that we're learning in the school with a much larger audience and that's really in line with Khan Academy's purpose as well which is we consider them a sister organization one of the things that we did this year as a group even though we're a six-year-old school is that we got together and we started thinking about what is it that we really wanted the school to be what was our mission statement and what you see up here is what we came up with and this was an activity that involved parents it involved students it involved teachers it involved our entire academic team and really what it means is that students are going to be at our school for a set amount of time but they are passing through and what we have an obligation to do is to teach them how to learn but also how to become lifelong learners as well and I think the takeaway for schools in general you may say oh you know we are beyond mission statements we're an established school we've been around for a long time but one of the things that we found is that there are three questions that you can really ask what are some of the things about our school that can never change what are some of the things about your school that could change and what are some of the things about your school that maybe should change as you've probably heard from a lot of people at the conference already traditional educational models very much historically have been based on seat time and grades as proxies for learning we really feel that in today's changing world that we need to do more than that and that in addition to the academic program we really need to help students build skills and work habits around self-motivation and empathy and creativity and so we really try to fold those things into our school day every school needs a departure point for us we're lucky that Sal wrote a great book The One World Schoolhouse which you may or may not be familiar with but it includes a lot of really interesting ideas that have become tenants for the school and we have evolved I would say as well from some of the ideas that Sal wrote about but one of the things is that mistakes are allowed we embrace technology but students aren't sitting in front of Khan Academy all day long but they may use technology for a couple of hours during the day we also really want students to have ownership of their education and as I'll talk about in a minute we also believe in team teaching and also peer-to-peer learning as well if you walked into our school these are some of the things that you might notice immediately that are different from other schools students set their own goals in collaboration with their teachers and with their advisors our school year is year-round we also have a summer program as well the school year is divided up into three 12-week trimesters and then we have a six-week program during the summer as well students develop projects and keep portfolios over the course of the year and they in addition to getting progress reports every term they have what we call a mastery transcript which is what they will graduate with one of the things that is really unique about our school is that academic progression is decoupled from age and so if you happen to be a student who is in seventh grade and you are great at math and you want to take geometry or pre-calculus that's fine and so students are really in these academic lanes where they're moving you know ahead at their own pace and so the idea is that students should be able to master the entire content not just move on because the class is moving on the other thing is that our day begins at nine it's a little bit later than some other US-based schools we you know we start at nine o'clock and students can stay until six o'clock at the end of the day and the idea is that you can do your work at school and so there's time for family and other activities and things that you're interested in in the evening our approach as I said before is mastery based it's also grounded in project-based learning students are involved in community engaged learning as well and we also feel that a really important part of our program is one-on-one advising so every single student in the school has an advisor who they meet with frequently in the lower school on a daily basis as I said before the real foundation of the school is mastery based learning and so learning time is the variable and it's the quality and it's the level of mastery in all students that is the constant and so if you're a student and you're studying algebra and you may get it done in six months that's okay if it takes 14 months that's also okay the main thing is that you don't want to go on and create ongoing gaps in your understanding we also emphasize real world applications project-based learning activities as well as community engaged learning and so we have people who will come in you know with some frequency and who will speak to students but the students are also driving a lot of the projects and the projects tend to complement what's happening in the classroom and so the students have really had an opportunity to really tackle some meaty subjects so you know this year they're looking at how the population of trees has changed in Silicon Valley over the last hundred years and how that's related to issues of immigration they're also looking at homelessness and conducting oral histories of the homeless population in Mountain View and so these are really student driven and faculty supported ideas as I said before one-on-one advising is really where we emphasize social-emotional learning again that can be driven by students as well individual goal setting a lot of that happens in the one-on-one advising we also offer advisory which is different from advising in that it's when your entire cohort or group gets together either at the end of the day or once during the week and I'll show you what that looks like on our schedule so the learning design of our space is also really critical and these aren't all of the elements but these are just a few highlights our space we have found really has to be reconfigurable this is an image of one corner of our high school we believe in mixed age learning and also teaching as a team sport it's not necessarily it doesn't have to be a individual activity and it is great for our teachers to be able to get up and to teach a class with a colleague and then structured flexibility which I also sometimes call structured chaos anyway here's another glimpse of our high school it is open it's highly configurable and so we might find that there's a history class at two o'clock in the afternoon and then a student led robotics class at four or five in the afternoon and the students will just everything is on wheels and they will move everything out and the students really own the space this past week we actually had students look up there's a great activity on the Stanford Design School website about how to build whiteboards and so the students in their art class actually built whiteboards for the class which is great because it really builds ownership over the space mixed age learning as I mentioned before one of the things that we found is that by building these relationships between peers that it really breeds collaboration and not competition and so for example one of the things we do during the day is we have math class in the entire school on Monday, Wednesday and Friday and so the teachers run around and they create these breakout sessions for the places where students are struggling and so if you understand the material it isn't necessary to go to class because things have been laid out for the year and the learning is visible and the students know what it is that they need what constitutes understanding algebra right and so if they understand the material it's not required to go to class but maybe you're in a group setting where there's a couple of calculus students just because the teacher is the authority figure doesn't mean that's the only person who can answer your questions right and so very often students will go to what we call the genius bar and sometimes it's parents and sometimes it's students but that there are other people who are part of the learning community in addition to the teacher who can support student learning teaching as a team sport it's something we just believe in if you have kids who are involved in sports you probably know that they have this wonderful relationship with their coach and sometimes there's an adversarial relationship with their teachers and why is that and one of the reasons is because students sometimes think that coaches have their best interest right in mind and for example I have a son who is a Zalouge athlete and his coach will say go down this icy track again and again and students will do this and it's because the coach will say okay we didn't win that last game or that last competition and this is how we're going to do better next time now imagine that was a calculus exam right and so we really try to have our teachers have that kind of approach to interacting with students structured flexibility this is just a glimpse of what a schedule looks like for a week for a typical student and this is a ninth grade student you can see they come at nine in the morning very often students will come at 8.15 teachers are available to meet with them informally classes begin at nine o'clock you'll see in this example this is a student who has math on Monday Wednesday and Friday but then they have chemistry on Tuesday and Thursday and one of the things that we found with having such a small space we have 175 kids in 14,000 square feet it's tight is that we didn't have the ability to put in a fancy chemistry lab and so up the hill there's a community college called Foothill and they partnered with us and you know think of the school as the learning hub but not the only place where student learning needs to happen and so they come and their college professors will teach chemistry on Tuesday and Thursday morning and then on Friday morning the kids get on the public bus in Mountain View and they as a group 25 kids get on the bus and they go up to Foothill and they do their college lab so we didn't have to build a lab and we don't even pay for the teacher and so and students are getting college credit and so these kinds of partnerships can be can be really valuable and it's something that I would encourage you to think about outcomes you know what is their academic foundation what are their progress reports look like what are their transcripts look like right and what are the graduation requirements and so very briefly we do have a set of graduation requirements I'll show you that on the next slide as a young school we feel that those external validators are really valuable and because we don't emphasize tests the kids do great they're not stressed about exams they take the PSATs and they take the SATs and they're doing really well we don't teach to the AP exams but at least half of our students are taking AP tests and traditionally getting fours and fives on those exams without our stressing them out and so the kids are doing fine with these external validators we also do things like map testing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as well this is a mastery based progress report three times a year this is something that we share with parents and the great thing about this is that it was developed by teachers it wasn't developed by administrators and so these are the folks who really know what's going on in their classroom and so we're rolling this out for the first time in two weeks and so for example what it allows a student to see is where did things not go so well where do I need to improve and so on the left hand side it says you know the crucible is the topic that they studied and then the teacher defines what the learning outcomes need to be and then they also decide you know what are the assessments going to be around this is it going to be a portfolio is it going to be a seminar is it participation is it a paper and so those individual things are assessed and then the student knows if I want to improve this is what I need to do and so it really makes the learning transparent sorry we do have graduation requirements students need to complete 21 units about two-thirds of those are predetermined but then about a third of those students have flexibility to decide where is it I want to focus am I really interested in world languages am I really interested in the arts do I want to take more STEM classes and so there's tremendous flexibility so a few lessons learned and in no particular order here are some of the things that we found involve students in the design of the school they have great ideas think creatively about your space and how you can have that be an entree into the rest of your community hire teachers who want to work collaboratively and are willing to try new approaches and who want to teach broadly establish clear graduation requirements and establish what you want a graduate from your school to know and list your parent body early and often that goes without saying and consider progress reports and transcripts that go beyond reducing four years of a high school transcript to a GPA and a list of classes there is more to what they have done in high school there is a great organization called the mastery transcript consortium which you may or may not be familiar with which is doing some really interesting work in this area and then you know again returning to our mission statements for us this is the departure point we want to teach kids how to learn we want to lead them to want to learn to nurture curiosity to encourage wonder to instill confidence so that later on they'll have the tools to find the answers to many questions that they don't yet know how to ask and with that I'm going to let the students as usual have the last word we can play the video con lab school is a very different school but in a good way we're really taking ownership of our learning we're encouraged to master all of our skills not just learning we're going to mix days learning is probably one of my favorite things because we get to interact with kids younger than us and older than us I'm not only able to get help but I'm also able to help other kids younger than me age doesn't matter if you actually have independence and it doesn't make you more independent it just makes you older you've got a hard setup on you I've learned to think for myself before Oslo for Hell if you're more independent you get to do more things on your own it makes you a lot more confident and it can help you out when you do a speech or you're being filmed or you're doing an interview KLS has definitely made me more confident I don't have to rely on everyone else to do stuff for me I can be confident that I'm doing something well I've become so much more happy and confident that stems from the community here community learning at KLS is when you work together on the same goal we're using a lot of resources and we're really synergizing and utilizing everything to create a really good project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set goals so that way you're working towards something they just give you a blank playlist with only your classes filled in and then you write in what you want to do for the whole time your teacher doesn't have to tell you do this, do this, do this she can just tell you it's school time and then you know what to do so the teacher's just there to support you and say okay so now what do we do no matter who you are there's a place for you here we're all trying our hardest to make everyone the best person they can be thank you very much for having me thank you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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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ch for having me 에 대해서 감사하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리면 앞서 등록할 때 받은 문자에 링크하셔서 질문을 입력해 주시면 공감 순서대로 받아서 여러 가지 같이 공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한 20분 정도 남은데 질문도 좀 정리하시고 할 동안에 우리 발표자들에게 또 못다한 얘기 조금 마무리하는 그런 질문들 또는 공유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학생들의 어떤 맞춤형, 개별화, 진로, 적성, 미래 이런 어떤 키워드들을 우리가 포함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홍원표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결국은 우리 교육이 가야 될 방향 우리가 교육학적으로 얘기할 때 개별화 교육이 가장 우선적이고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갑자기 실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방향으로 갈 때 정책적으로도 필요한 것도 있고 예산, 또 여러 가지 교사에 대한 양성 수많은 얘기들이 필요할 텐데 가장 중요한 또는 의미 있는 게 어떤 게 우리가 지금 준비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 롱 존이, 긴 역사를 리뷰하면서 아이들 좀 한 1분 정도 안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시간 부족이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가르쳐야 될 대상들이고 학교는 이제 정책적으로 구성이 되고 선생님들 위한 공간이라는 성격이 강했는데 아마도 학생들을 중심에 두고 내가 이 학생들에게 뭘 가르칠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교과서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학생을 가르친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교육과정이 국가에서 정해주는 게 아니고 누군가 만들어놓은 교과서가 아니고 내 교육과정이 학생들이라면 내가 뭘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좀 포커스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제가 만난 분들은 과연 관점 전환을 잘 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학교라는 건 교사 중심으로 구성이 되고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있고 여기 학생들을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커서 그걸 극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 학생들을 중심에 두는 교육과정 체제가 선생님들의 직업 안정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담당하는 수업이 바뀌고 또 강사가 늘어나고 교육과정의 유연성이 좋은데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고 이러면 선생님들이 조금 불안해할 가능성이 높고 선생님들이 불안해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과정 정책이 성공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질문으로 제가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우옥희 교장선생님에 대한 질문 하나 보겠습니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늘리는 것은 좋지만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과목이지만 학생들이 선택권에서 배제되는 과목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은 다른 데 있고 정말 필요한 것은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교육의 코어라고 할까요? 핵심을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들 어떻게 할까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화점식으로 많이 늘려놓고 학생들이 거기에서 선택한다는 게 그게 학생 선택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진로와 앞으로의 삶에 관해서 정말 내게 얼마나 의미 있는 과목인가 그런데 일반고에서는 대입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한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때 학교에서 전적으로 학생들에게 모두 풀어놓는 게 아니라 학교가 가능한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요 이수 경로도 만들고 전적으로 아이들이 꼭 배워야 되는 과목은 일부 지정도 가고 선택 부분에서 학생들에게 선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있지만 배제되는 과목, 교과목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교과목 선에서는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까지는 학생의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 학교가 지정하고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데 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하면 고교 학점제의 경우에도 무한 선택이 아니라 핵심적인 필수 교과목이 반드시 있고요 현재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앞으로도 고교 학점제라는 게 그냥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 있을 수 있고 그 비중이 이전보다는 많이 줄어들 때 선택 영역이 확대된다 이런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틀린 게 아니죠? 네 학교 지정 과목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다우 선생님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칸 아카데미의 빅팬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참여하기 돼서 반갑고 칸 랩스쿨이 마치 썸머일 영국의 썸머일 스쿨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이 들 것 같다 부자인 사람들에게만 그게 가능하지 않겠냐 우리는 퍼블릭 스쿨 공교육에 대한 관점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좋은 질문 그 툴툰 at the school while it is a private school is about half of what it is in other private schools in the area and that doesn't include the fact that we also the 4 to 6 p.m. period at the end of the day is included in tuition the summer is included in tuition and so local private schools are running from September to June very often for twice as much as con lab school charges that said it is very much part of our purpose to as we potentially if we expand in the future to continue to try to drive that tuition down and the primary factor for us at the moment as you might imagine is the cost of rental real estate in Silicon Valley and so that is definitely a limiting factor for us but it is also something that we are very mindful of and I would say our long-term goal is to drive that tuition as low as possible but beyond that we also work very closely there is if you are familiar with Khan Academy there is a teacher resource group on that which I would encourage you know if you are or know teachers to become members of that and so more recently we have become more of an active participant in the teacher network within Khan Academy and so I see us building a much closer relationship to take the kinds of things that we are learning and to try to share that with a much larger audience for example last year we started a teacher fellowship program and so we are trying to bring more people also into the school who can take some of the ideas that may work for them in their school environment and also use them more broadly but I understand your point it's certainly something that we are mindful of and it is a long-term goal to drive the tuition much lower in locations where the real estate is not as large a factor At that last yes thank you yes that 그러면요 you will get a detailed question 얼마 전 대통령과 교육부에서 정시비중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까요 It's time to raise a example in my Allah 마치 사회과학교과목을 세분화해서 선택하겠지만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이 없다면 원하지 않는 선택 과목을 들을 수밖에 없다 앞서 구 교장 선생님, 우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과 마찬가지 현재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식상의 학점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택 과목 수가 많다 보니까 그게 가능하냐라는 질문들도 하시고요 이 교사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개설된 보통 교과에 100개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요 전문교과까지 합치면 한 700개에 가까운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데 현재 고교학점들을 하면서 이런 과목들은 교과 내의 과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없는 과목은 아직까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고교학점들을 시행을 하게 되면 전문교과에서 가져온다든가 현재 개설되지 않는 과목 그리고 교사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과목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 전에 국가에서 이 교원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요 고교학점들을 하면서 선생님 정규 선생님이 아닌 강사로 대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는 뒷받침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강사라고 하는 게 교육의 질을 꼭 낮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런 준비가 앞으로 서서히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연구학교로서는 보완해서 코티칭 정도는 내년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학교에서 도출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앞으로 교육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대입과 관련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요즘 정시 확대와 관련해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교장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정말 이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에 맞는 대입 제도, 평가 제도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정착되는 단계에 맞추어서 지금 발표하는 입시 제도 또는 변화들은 어쩌면 그 한시적인 겁니다 고교학점제가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일반 고등학교에 적용되면 그 학생들이 첫 시험치는 2028년도 입시의 경우에는 지금 체제로 가서는 이게 안 맞는 거죠 거기에 맞는 사실은 평가라고 하는 게 교육과정이 바뀌고 평가 방법이 바뀌는 구조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개편과 교육과정 운영 방식의 변화는 당연히 평가 방식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고 그 순서대로 가도록 지금까지 우리는 평가 방식 입시 제도를 먼저 개편하고 마치 교육과정 그게 종속적인 것처럼 됐는데 그런 방향의 정책이 진행되도록 많이 기대하고 후원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시장들 하신가요? 표정들이 굉장히 아침 시작할 때하고는 좀 달리 많이 차분해졌다고 하면 좋은 거고요 뭔가를 기다리시는 같은 그런 표정인데 곧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두 개 정도 더 마무리하고 저한테도 질문이 왔네요 저하장한테 질문이 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학에서 직무성취 또는 역량성취 체계를 갖추어서 평가, 절대평가를 하고자 하여도 대학 평가 항목에 A학점 부여 비율이 있어서 상대 평가가 기본 평가 방법인 것 같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안착을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대학 평가 항목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이 대학 평가 논의를 여기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현재 대학들도 학생 평가할 때 상대 평가냐, 절대 평가냐 이 기준에서 보면 약간 혼용되고 있는 많은 학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학점을 무한정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30%까지 넘어설 수 없다 또는 A, B를 합쳐서 또 몇 프로를 못 넘어선다 이렇게 학교마다 약간 차이는 있긴 한데 그런 얘기인데 혹시 홍은표 선생님 이 질문에도 답할 수 있어요? 네, 조금 오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학 평가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은 좀 창피한 얘기기는 하지만 그 전 세계에 있는 메이저 대학들 중에 상대 평가하는 대학들은 글쎄요 스테포드나 하버드에서 상대 평가를 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학점 인플레이션 얘기가 언론에 보도되고 하면서 꽤 여러 해 전에 교육부에서 대학 평가에다가 그 A 항목 B를 포함시켜가지고 대학들이 상대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이 항목은 빠진 거로 알고 있고 아마 제 정보가 정확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서울대나 연세대학교 몇 개의 대학들은 지금은 절대 평가라고 하지 않고 교수 중심 평가라고 해서 담당하는 교강사님들께서 이 수업을 절대 평가할 건지 상대 평가할 건지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우리는 자율 평가 쪽으로 가고 있는 게 큰 대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들은 고교 학점제가 들었으면 이 평가 어떻게 할 건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이면 역량이 컴퓨턴시라고 하는 게 완성됐다고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 학교 간의 차이가 있거나 교사 간의 차이가 있으면 그 평가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굉장히 교사들의 전문성, 자율성과 함께 사회적인 신뢰도에 대한 그런 질문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를 통해서 또는 수많은 사회적인 합의나 노력을 통해서 어떤 해결해야 될 과제지 단지 지금 어떤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은 그런 것 같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뭐가 적절할까요? 전부 다 수능, 입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발언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역시 홍은표 교수님한테 묻는데요 우리 교수님 한번 읽어주시죠 자유학기 혹은 자유학년제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 간 차이가 극심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수혜의 정상적 차이가 너무 큰 경우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극간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적인 정책에 적용시간이 얼마나 필요한 것일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그래서 투 홍은표로 보겠어요 아마 또 다른 롱전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질문 자체가 일단 어렵긴 합니다만 우리가 사실 좀 염두에 둬야 될게요 지금 자유학기로 예컨대 마포에 있는 서울 여중은 마포구청도 가고 KBS도 가고 등등 갑니다 강원도 사북 여중을 가면 농협을 간다든가 철도 역사를 간다든가 이렇게 밖에 사실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학습 경험의 질로 보면 마포에서 좋은 데를 가는 학생들하고 강원도에서 인간의 역사를 가는 학생들하고 학습 경험의 질의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학습 경험의 질로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바다를 보고 자란 애들하고 빌딩을 보고 자란 애들 변호사를 만난 애들하고 농부를 만난 애들이 차이가 있느냐 적어도 교육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살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캐피털이 되고 누구의 경험은 이익을 보고 누구의 경험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불평등 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실 학교가 풀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한테 사실 부모들은 부모가 갖지 못한 걸 자식에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고 한 사회는 사회가 갖지 못한 걸 그 학교에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상실감을 채우고 싶어하는 거죠 그런데 사회가 불평등하는데 학교가 평등할 수 있을까요? 학교가 불평등의 원인일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강원도 산골에 있나 서울에 있나 어떻게 생각하면 비슷한 질의 교육 경험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들이 그 학생들에게 뭔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불평등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걸 극복하는 게 우리들의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 학교라고 하는 하나의 조그마한 사회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사고방 시간에 학교 담장 안을 자꾸만 생각하는데요 지금 칼렙 스쿨 얘기도 들었고 다른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학교 변화에 대한 노력들의 공통점은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학교의 담장 학교의 바운더리를 넓혀서 교사에게만 맡길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학생의 성장 맞춤, 진로, 개별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자원들을 지역사회가 함께 공급해 나가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걸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얘기하는데 그러한 시들의 변화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훨씬 더 벗어나서 이제는 학교 밖 경험에 대해서도 학점을 인정해서 고등학교, 단위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충분히 지역사회가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학교와 학교 간의 네트워킹이 돼야 되고 교사들 간의 네트워킹이 돼야 되어서 그러니까 다들 고립된 단위 학교 또는 단위 교과 단위 수업이 아니라 이게 열려 있고 서로 네트워킹하는 그런 사회의 변화를 함께 고려하면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개별화 또는 진로 적성 미래 교육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경주해 나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핵심 주제가 그러한 점에서 고교학점제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봤는데 앞으로 이 고교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한 다양한 부차적인 노력이 함께 진행되면 2025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정말 자기가 배우고 싶은 학습에 진정한 어떤 즐거움이 있는 그런 수업들을 받지 않겠냐 미래가 그렇게 항상 불확실하고 불편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제도를 좀 더 살려나간다면 밝게 빛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발표하신 세 분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두를 위해서 마무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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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